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시 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전일 발표됐던 밸리어 프로그램의 발표, 그리고 3월에 있을 미국의 슈퍼 화요일과 FOMC 등 대외 변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일 발표된 밸리어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하락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기계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단은 차익시장 비율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은행 주들, 그리고 현대차의 배당락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일 차의 시절에는 배당락, 택피 물량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런 밸리어 프로그램의 발표는 심한 매물이 출현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명확한 길이 정해져 있는 만큼 수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시장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일의 국내 증시 되돌림은 그 일본의 되돌림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부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이제는 주가가 안정화되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밸리어 관련 주의 조정은 파는 조정이 아니라 파는 조정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일 발표된 방안은 어떤 전체적인 밸리어 프로그램에 완성된 방안이 아니라 시작되는 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또한 정부의 어떤 밸리어 드라이빙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밸리어 관련된 테마는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그동안 저 PDR이라는 점에서 올라섰던 종목들은 조금 선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충분히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업체 위주로의 선별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대외 결수 중에 중요한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굳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3월 달에 미국의 슈퍼 화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선 후보에 따른 정책에 의해서 각국의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월에 있을 FOMC에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조금 잦아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한 대회 변수 속에 포트폴리오 재검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출사 중 하나인 삼성불산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불산 같은 경우는 전일 벨이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기술적으로 21석가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벨이업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와 여력이 있는 업체 중의 하나가 삼성불산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또한 3월 말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한 시티오브런던과 자사 등이 삼성불산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취득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총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벨려 프로그램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 중의 하나로써 자사주의 전략 소각에 따른 전략 소각 가능성, 배당도 늘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불산 관심 정보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높은 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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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